이 다음에 그 이와 잠시동안 말을 잊고 나를 바라보아도 그대로 있어볼걸요 침묵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눈뜨며 미소를 주어야지 이 다음에 그 이와 둘이서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해줄걸요 침묵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눈뜨며 미소를 주어야지 이 다음에 그 이와 둘이서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해줄걸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해줄걸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전해줄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